여기 있는 때에 올라갈 방법이 없어 아니 이렇게 있으면 맵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표시가 돼요 보통 여기 지금 딱딱 딱딱 막혀있죠 여기가 완전 막혀있어요 근처에 길이 있으면 희미하게라도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희미하게라도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근데 이런 표시도 없어서 여기란 말이야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표시가 돼요 어? 나 이거 먹었는데? 어 이거 먹었네 나 뭐하는 거야 다른 오벨리스크 좌표 어디야? 다른 오벨리스크 좌표 어디야? 저거 먹은 거다야 뻘짓해서 뻘짓 황무지 황무지 1은 뭐고 황무지 2는 뭐지? 20이 19 어 황무지 1은 뭐고 2는 뭐예요? 저게 이거 오벨리스크 같다 이게 그럼 2번이 50이 19 요거 아니야? 이거 먹은 거 같은데? 이게 찍혀있단 얘기는 먹었단 얘기야 그럼 황무지 거 다 먹었단 얘기인데? 어 다 먹었네 황무지 거 아닌데? 그럼 어디 있는 걸 안 먹은 거야 아 일단 전투의 거장 퀘스트 거장 배울 수 있죠 전투의 거장 퀘스트가 여기야 얘지 디브라 감목지는 어딘지 몰라요 시작하자 시작을 안 해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가 좋지 않은데? 일단 한 놈씩 아 얘네들은 쪼랩들이네? 다행이다 어 얘네들은 쪼랩들이라 잡았어 쪼랏 얘네들은 금방 잡을 것 같애 어택당해도 이기겠다 어택당해도 어 어택당해 쟤 왜 안와 아니 저게? 자 2차전 많아 먹을 시간 안주나? 어 뭐야? 어? 와 이거 사방면에서 포위당하겠는데? 어? 어? 얜 모든 역겨울 이제 승리 Sau oste 오케 빨리 빨리 잡아야지 빨리 빨리 잡아야지 빨리 빨리 어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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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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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았고 둘 잡았고 오이씨 얘네들은 불 저항 엄청 높은데? 어 거 많아먹을 시간을 안줘 이것들이 어이씨 어 안돼 안돼 아아 많아먹을 시간을 안준다 됐고 가로막기를 위해 써주고 불 불 불 어어 안돼 흐으으으으으으하하 두명 중 하나지 그러면 지금 빨리 정비 타임 오케이 정비 끝 이리와 왔어 그냥 때리자 조발 들어갔고 그렇지 스턴 쪽 딱 좋아 딱 좋아 스턴 또 올려라 야 22 아씨 어? 됐고 뭐 끝난거야? 이제 전투의 거장인가? 전투의 거장 드디어 전투의 거장이 됐군 전투의 거장 검의 달인 방패 달인 중갑 달인 중갑 달인 피해금은 피하기만 찍으면 되네 저게 잡몹이야 저게 이게 그거죠? 요거 이게 그 이 검을 얻는 은빛유성검을 얻기 위한 이게 유성 이게 여기 있어요 그 쾌를 받으면 여기 와서 가져가면 돼요 자 이제 네 무결점 공격 만화 25 적에게 근접 공격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타격이 실패하지 않고 이를 막을 수 없으며 치명타가 됩니다 대상은 턴이 끝날 때까지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 이거하고 이거하고 완벽한 일격하고 틀린게 뭐야 이거하고 같은거 아니야? 이거하고 같은거 아니야? 근데 이건 만화를 쓰네? 아 그럼 이거하고 틀린게 뭐야 멈출 수 없는 공격 타격이 실패하지 않으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타격이 실패하지 않고 막을 수 없으며 치명 아아 치명타가 된다고 아아 치명타가 된단 얘기구나 조롱은 뭐지? 다음 턴 동안 이 파티원만을 공격합니다 여어어 이거 대박인데? 올 공격 올 공격 도발 쩐다 이거 이거 완전 광역이네 광역 도발 이거 완전 광역이네 광역 도발 그 다음에 이걸 어따 두지? 여기다 둘까? 만화가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쓸 필요가 있겠네요 정말 위험한 상황 음 음 무결점이 아아 이걸 맞은 애는 다른 애들이 때려도 다 쳐맞는다 그거 괜찮네 어 그거 괜찮네 무결점 좋네 이게 만약에 이게 이거하고 합산이 되면 완벽한 거하고 같이 되면 치명타 치명타 두 번 쳐맞고 애들한테 다 쳐맞고 죽을 수도 있겠네 어 어 저게 만약 오역이라면 어떡하지 어 오벨리스크 저거 그거 어딨어요? 두란고가 어디에요? 여기서 어디쯤이에요? 그거 안 먹은 거 같은데 오벨리스크 하나? 여기 있는 건 다 먹은 거 같고 하나를 하나를 안 먹었는데 하나 어 드브라 관목지 저기가 어디야? 저기가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두브라 관목지를 좌표 따라가면 쉽게 갈 수 있다고? 무슨 좌표? 이게 저기 나와있는 좌표가 전체 지도 좌표하고 다 맞는 거예요? 92-22 그니까 전체 이 구역에서 좌표가 아니라 전체 그럼 타일이 100개가 안 된다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100... 타일 자체가 어떤 타일이 100개가 안 된다 100개가 안 된다는 얘기네 두브라 관목지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어 도대체 어디서 가야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쯤에서 가야될지 모르겠어 시에이븐에서 가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소르피칼에서 가는게 맞는건지 카르달에서 가는게 맞는건지 음 시에이븐으로 가볼까 일단 카르달로 가서 카르달로 가서 카르달에서 어디든지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러네 100 곱하기 100 타일이면 1만 타일이네 맞네 맞네 아니지 100개 100개면 맞네 1만 타일 1만 타일 맞네 그렇지 던전도 있으니까 던전까지 다하면 한 2만 타일 될래나 그리고 저기있는 산도 못가본거 같애 저기 산 흠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번씩만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천마을 수도원에 딸이 있다고? 그래 좋은정보야 오케이 92- 뭐라그랬지? 아까 목마르 아니 92 92- 22 이쪽으로 가면 92-21 찾을거 같애 벌써 83이야 자 자 90이 됐어 아래로 가야돼 아래로 와 찾기 힘들다 여기 찾기 힘들다 여기 찾기 힘들다 여기 요렇게 31 31 92 93-22 없는데? 오베레스쿠가 어디있어? 오베레스쿠가 어디있어? 어? 두부라고 안먹지 여기다 아 저기있네 아 저기있다 저것도 내가 먹은거 같은데 느낌이 안먹었나? 아 아 이거 안먹었다 어 이거 안먹었다 저기어떻게가? 어 이거 안먹은거다 이거어떻게가지? 뭐 여기 여기 입구로 들어가는건가? 이건 뭐지? 위험한동굴 여기 다 깬..깬..깬대네 반시계로 돌아간다고? 반시계 반시계 아 전설 진짜 하나 먹기 힘드네 하 그러면 칼씨 오베레스쿠 좌측방향에 길이 있다 이쪽인가? 여기 아니면 여긴가? 아 여기이 아 여기 아 여기 기억나 여기 아 여기 쟤네 엄청 쎄가지고 저번에 왔다가 개 털렸어요 그래갖구 나중에 복수해주마 그거 도망갔지 내가 어 열나 쎄가지고 애들 너네씨 내가 강해졌어 지금 죽었어요 여기 얘네들 엄청 쎄가지고 폭이 있었거든 어쨌든 저걸 써볼 차례군 어 공수가 답이 없을 시절이지 그럼 얘를 얘로 무결정 공격을 하면 애들이 다 때릴 수 있다는 얘기지 우와아 어 다 다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그럼 이걸로 또 쟤 죽었어 쟤 왜 죽었어 보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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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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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흐흐흐흐흐 rij 로.. 로그 장난 아니다 버벅버벅버벅 아아 죽었어 아 아.. 어이없다 또 버벅으로 죽을래나? 아.. 진짜.. 어이없다 음... 그냥 공격해도 되겠다 잡았어 야, 이제 완전 X밥 됐네 얘네들 진짜 어려웠었는데 지금 쓰지 말고 다음 턴 했어야지 얘 얘 때려야지 얘 와... 실패를 안해 실패를 아, 아파 아, 왜 얘만 쏴 치사하게 오케이 헤브 머시 헤브 머시 여기 유물 있을 거야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못 와봤었거든 파티가 8시간 동안 난파... 아이C 나는 배 이름이 파티가 8시간 난파선인줄 알았네 아 뭐야 이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검정색 액체? 이게 암흑마법, 암흑마법이죠? 뭔 통이 이렇게 많아? 아야 아 이것들이 돼지마법을 걸어야겠군 이런 야카르들하고 싸워야 된다니 빨간색 액체 불 저항 흰색 액체 대기마법 저항 이게 뭐 올적올리는 데야 이게? 파란색 액체 물 저항 다음 다음 노란색이 뭐였지? 빛? 빛 저항이었나? 통 엄청맞네 진안 빨간색 무력 진안 빨간색 예스 예스 통 엄청맞네 녹색 액체가 뭐였지? 녹색이 통찰력이었나? 아 되지 흰색 액체 이게 뭐 정신력 아닌데 뭐였지? 흰색이 대기마법 말고 어 아니 대기마법인데 대기마법 스탯 말고 스탯 스탯이 뭐지? 흰색이? 흰색이 스탯이 이거 스탯인거 같은데 이쪽에 있는 통은 통찰 그렇지 흰색이 통찰이었어요 저쪽에는거 안먹어져 보라색이 보라색이 정신력인가? 아 운명 아 이런 아 운명 오크형 조스였어야 되는데 진안 파란색의 법 그럼 보라색이 체력이겠지? 이게? 아 태고마 통 안 깐거 있나요? 다 깠지 어 유물 전설 떴어 전설 떴어 떴어 미숙 미숙군의 상의? 일단 이거 법사꺼 같은데 기존에 입고있던게 너무 좋아서 키워봐야 알겠는데 저거를 얼마나 좋은지는 깃 깃 네이저 블라스트 재밌어? 이쪽으로 해서 가는게 맞는거 같애 뭐야 이거 이게 뭐야 그냥 쌀 대기 없는 것만 주고 참 어? 어디로 가는거야? 아 여기가 올라가는 길인가? 여긴 간거야 저희 아 못 움직이네? 너네들 다 줄 쓰면 너네들 끝났어 진짜 가만두지 않을거야 어 얘네 불저항 있나본데 안맞네 됐지 얘를 물결점으로 세린 다음에 깎고 팔 쏘고 불까지 아 한타에 안죽네 좋을 것 같았는데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떠있나봐 아직 애들이 더 있나봐 그럼 많아먹어야지 저기서 오네 혼자 오면 무서울텐데 혼자 오고 싶을까? 무서울텐데 음 뭘 쏘지? 야 불저항 엄청 세네 전체 공격도 있네 여기가 이쪽이 생각보다 좀 넓네요 어 여기가 생각보다 좀 넓어 어벨리스크는 어디야? 어디야 이거? 어? 보스다 어 보스다 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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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